은사 사용의 세 가지 지침 덕, 화평,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고린도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영분별, 통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은 심히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은사를 서로 비교하는 데 쓰고 은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료로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비교의식, 우월감, 좌절감, 낮은 자존감 등 마귀가 좋아하는 더러운 열매들만 가득 맺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덕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은사는 덕을 세우는 섬김의 도구로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까를 깊이 생각하며 섬김의 마음으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화평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하는 예언이란 장래일을 족집게처럼 알아맞추는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서로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피차 나누며 서로의 깨달음과 개념을 점검받고 서로를 통해 겸손히 배워가며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만 옳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화평 가운데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탁월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어떤 일을 마쳤어도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결과로 남게 된다면 차라리 조금 덜 탁월하더라도 누군가를 격려하여 세워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누군가가 도드라지게 돋보여 은사가 많은 그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된다면 교회의 질서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은사들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룰 수만 있다면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룰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룰 수만 있으면 pairedmiral전 나와주세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룰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룰 수만 있다면 íp maybe